저희 새로운 스텝이 왔어요 잘 앉아있더라 그래 금방 끝나겠네 아홉시다 저 이제 끝났어요 한 번 워터로지게 쳐주세요 이게 없어요 간밀없네요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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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손목 비idor 약간의 주먹 한마디 고거에 맛있어.. 안 먹었어... 배고파 간다! 간다...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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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가고 있니? 너무 감사하고 이거 너무 멈춰. 날씨가 너무 감사해요. 미술 대략에서 우리 한번 인사해줘 다들 생각보다uler 친구들하고 해정놈아 타러 왔어요 진짜. 프루쿰다라는 카페를 왔는데 여기 마차를 탈 수 있다고 해서 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쁜데? 저희 새로운 스텝이 왔어요 아주 귀여운 아이입니다 너는 딱 우리 이미지들이 어땠어? 맞아 첫인상 우리 이 얘기 다 했었거든 첫인상 어땠는지 태연이 나 하얀 거 자고 일어나서 어 왔어? 나 자고 있었거든 진짜 아 여기서 제일 오래 있던 사람인가? 아 자부 막았네 아 진짜로? 땀빠가 느껴진다 저의 마지막 군무 아 군무 날입니다 건조기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체 언제 끝날지 19분 남았다 네 그래 금방 끝나겠네요 아 오늘까지 할 수 있거든 사장들이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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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네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날씨가 우중충해서 신뢰해서 놀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리움에 왔어 돔 아니야 돔? 저 돔 아니야? 맛있겠다 햇땅 먹으면 존맛탱인데 그래서 맛있겠다 밖에 안 나오지? 얘는 좀 맛있어 진짜 살이 통통하겠다 귀여워 진짜 상팔짜네 상팔짜네 여기 가까이서 볼 수 있겠다 여기 있어 안녕 애니메이션에서 나올 것처럼 생겼어 아쿠아리움에 왔습니다 상아 어디있죠? 지나간다? 상아 들어간다 어흐 도시나였네 안녕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 많아요 펭귄 왕국 펭귄 왕국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펭귄 엄청 많아요 기대가 되는구만 어디로 가지? 펭귄 왕국 펭귄 왕국 진짜 너무 귀엽다 펭귄하고 nero 브이로그 펭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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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퉤 펭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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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내가 한 실탕 차격 야 중간에 안 맞췄는데 구정자가 막혔네 그나마 그래도 이거 처음 한 것 치고 잘 나온 거 알다고 생각해 잘했네 우리 랑이가 저 떠나고 지금 5일만에 돌아왔는데 지금 실탕 차격을 잘하고 있습니다 비가 옵니다 졸려요 손님은 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빨리 손님 오지면 좋겠다 오늘 스태프끼리의 오붓한 저녁식사입니다 밥 다 먹을 수 있어? 맛있게 잘 먹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잘 먹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녁식사한 보통 얼굴이 하나가 더 많아 지금 몇 시냐? 지금 하연이 막건지 끝난 거 아냐? 9시장 저 이제 끝났어 한 달 살 때 끝났어요 이제 자유를 만끽하다가 전 서울로 돌아갑니다 돌림판을 돌려서 거기를 선택해서 음식점과 카페를 가는 게 어떨까 하라고요 아 전 좋아요 여러분 좋습니다 좋아요 하연이 돌린다 돌려주세요 돌려라 아 잠시만... 명판 돌려 서귀포 중문 너무 큰 범위가 됐네요 또 만족스럽지 않다 이 머리들은 솔직히 딱 3세 파는 3번만 돌릴게요 그런 거 더 헷갈려죠 우리? 알여ял지? 더 위험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끼리 분열 현장 친구들끼리 분열 현장 이러지만 사이 좋습니다 여기 땅바닥 다 같이 다섯 명 앉아있는 거 보세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지금 속상합니다 우리 어떡하지? 우리 어색을 먹죠? 당장 무술 어디서 먹죠? 그러니까 진짜 빡세다 나 술 먹고 싶어 하는데 나도 우리 족발이 식어하고 있다고 근무도 끝났는데 우리 뭐 했지? 이러면서 우리 어제 뭐 했어? 우리 어제 술 먹었잖아 노상 깠잖아 미쳤지 어제 우리 땅바닥에서 먹을까? 아 이거 그냥 밥 먹을 때 좀 먹었어 그러자 근데 거기 너무 벽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잖아 우산 가서 붙였으면 좋겠어 우산이 맞으면 좋겠어 눌면서 먹자 쏘치아 나 먹는 거요? 네 앉을 자리가 없는 것도 처음이네요 샨총 우산에게 먹기 해졌어요 으음 인상 이거 왜? 다 가려놨어요 나 입으로? 근데 하나님 모르고 있어 아 새끼 계속 웃고 있었는데 혼자 불렀어요 괜찮아 흑구냥 내줘야지 따라와라 따라와라 흑구냥 내주기 아 죄송해요